오늘은 가을 벼를 접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출발해볼까요? 먼저 벼 이삭을 접어볼 건데요. 4분의 1 색종이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반을 두 번 접었다 펴줍니다. 중심선에 맞춰서 양쪽을 접어줍니다. 아래를 접어주고 한 번 더 접어줍니다. 양쪽을 세모 모양에 맞춰서 접었다가 펴주세요. 종이를 펼치듯 아래로 내려 접어줍니다. 자 이런 모양이 두 개 더 있어야 돼요. 자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해준 후 사이사이에 끼워줍니다. 이렇게 다음은 줄기를 접어줄게요. 또 4분의 1 색종이가 필요하고요. 세모를 접고 돌돌돌 말아줍니다. 풀리지 않도록 풀칠해주세요. 다음은 잎사귀를 또 접어줄 거예요. 세모를 접었다 펴주세요. 양쪽을 맞춰서 접어주고 반으로 접어주면 됩니다. 잎사귀를 한 개 더 만들어주세요. 자 이제 합체해볼까요? 짜잔 이렇게 해서 가을 벼가 완성되었습니다. 접는 방법이 조금 많지만 우리 친구들이 쉽게 할 수 있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